2021년 8월 16일 오전 6시 26분입니다. 블록미디어의 제이제이 기자입니다. 오늘은 원래 우리가 휴일이죠. 그런데 광복절이 주말에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오늘은 공식적으로 휴일인데 그래도 루틴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오전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7시 40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녹화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요. 1시간 정도 먼저 녹음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월 13일 미국시장 지난주 금요일 상황판 보고 계신데요. 다우전스, S&P, 나스닥 모두 조금씩 전진을 했죠. 지난 금요일 경제지표 중에 미시간대학교가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한꺼번에. 그게 굉장히 주식시장은 나름대로 좀 버텼는데 금가격, 채권 수입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달러에도 영향을 주고요. 주식은 버티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말 사이에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또 굉장히 핫한 카르다노 등등등 또 리플, 도지코인 이런 것들이 좀 잘 움직였죠. 그러다가 워낙 거래량이 많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지금 47K를 돌파했다가 46K 후반으로 지금 밀려와 있는데요. 어쨌든 장이 본격화되면은 또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상으로는 여전히 다음 저항선이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49에서 50K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넘어가면은 57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저도 거기에 일부 동의를 하고요. 이 인덱스 부분만 보면은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심리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의 소비가 위축이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변종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7월달 확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달러 인덱스는 좀 약해지고 금 가격은 많이 올랐죠. 지금 1700달러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800달러를 노려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금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금리하고 관련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1.93으로 확 내려왔죠. 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1.3% 수준이었는데 지난주 1.28%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미국의 큰 이슈는 이번 주 후반에 있는 26일, 27일 연준 관계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거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의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할 텐데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고요. 그건 26, 27일인데 이번 주 중에 중요한 이벤트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여하튼 지금 미국 채권시장, 금시장을 보면 연준의 테이퍼링이 그렇게 급격하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돈줄을 지금 바짝 조이기에는 코로나 변종 상황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가도 사실은 경기가 정점을 찍은 거야라고 하는 우려도 있지만 저금리가 유지되면 주식시장은 더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대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 수준에서 유지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체감하시겠지만 종목별로 접근했을 때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지수는 이런데 종목은 어떠냐 이거죠. 이게 이제 착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고요. 주말에 나온 뉴스들을 몇 개 볼게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미시간대학교의 소비자 심리지수와 관련해서 소비 심리가 이렇게 급냉했다 이거고 이게 작년 4월보다도 낮은 상태로 뚝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게 영향을 준다는 건데 이건 제가 야후 파이낸스에서 시황 중에 한 대목을 갖고 온 건데요. 이런 식이에요. 미국은 여전히. 델타 변정이 늘어난다. 그래서 걱정이 많지만 이 코멘트를 준 자산 선드메이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식이 여기서 10% 빠지잖아?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주가가 10% 빠지잖아? 난 사로 들어갈 거야. 이런 거예요. 바이더 딥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저금리 상황이 유지될 거고 만약에 코로나 팬데믹이 더 유지가 되면 저금리 상황이 더 유지가 될 거고 그러면 사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심리가 급냉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바로 얼어붙지는 않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시적으로는, 거시경제적으로는 그럼 테이퍼링은 어떻게 하지? 풀려나온 돈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계속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 디지털 자산시장의 나쁜 얘기가 아니죠.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만드니까요. 지금 보시고 계신 게 문제의 미시간대학교의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보시는 것이 이렇게 뚝 떨어졌죠. 이게 지난 4월보다도 낮은 수준이 됐다는 거고 보시면 소비심리지수가 이게 변동성이 좀 큰 지표고 사실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경기지표를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면도 있어요. 소비자들의 심리는 갈대와 같아서 막 흔들리니까요. 좌우로 그런데 전체적인 레벨을 보면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이렇게 높았잖아요. 그러다 팬데믹 때문에 뚝 떨어졌는데 그걸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소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심리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연준이 이걸 어떻게 고민하는지 고민이 된다는 거죠. 연준의 고민이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갈 때도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공급망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너무 좀 핫하다는 생각은 있다는 거죠. 워낙 소비가 급냉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걸 이해하다고 하더라도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트만 보면. 그다음에 이거는 소비자들의 향후 전망이에요. 향후 전망도 이렇게 좀 떨어졌죠. 그다음에 이 미시간대학교가 이 지표를 발표하면서 물가도 같이 조사하거든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1년 후에 물가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 지수는 2011년까지 내려갑니다. 이 정도 레벨이 되려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은 이 소비자 물가 전망이 굉장히 이렇게 스테디했어요. 거의 변화가 없다가 팬데믹을 이 계기로 해서 물가지수가 이렇게 팍 튀어오른 거죠. 이건 1년 사이의 물가가 어떻게 될 거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이고요. 이거는 향후 5년의 물가가 어떻게 될 거지? 에 대한 답인데 향후 5년에 대한 물가도 약간씩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시간대학교가 이거를 굉장히 오랜 기간 발표를 해왔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막 주목을 받았다가 어쩔 때는 무시됐다가 뭐 이래요. 그런데 지금 월가는 워낙 인플레에 민감하니까 이런 지수들이 영향을 주는 거죠. 주말 사이에 저희 블록미디어가 쓴 기사들 중에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인텔이 어쩌다 보니까 코인베이스 주식을 3천 주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요. 인텔의 코인베이스 보유 사실은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타났는데 1분기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로 인텔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3천 주니까 얼마 되지는 않아요. 갖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회계상으로 일단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뉴스가 좀 눈길을 끌었고요. 그 다음에 채굴 난이도가 회복되고 있는 거. 중국이 난리 친 거를 중국의 채굴 업자들이 그 기계를 뜯어다가 북미라든지 중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라든지 그런 데 보내면서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고 따라서 채굴 난이도도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잭도 씨가 지난주 금요일 주말 사이에 트위터에리안들이랑 논쟁을 좀 벌였는데 이거죠. 야 트위터에다가 NFT 지갑을 연결하자 이더리움 지갑을 연결하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지금 카카오톡이 그런 걸 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이 아니고 카카오는 지금 클레이를 연결을 했죠. 그러니까 클레이로 열심히 지금 NFT 장사를 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클레이가 그런 전략을 세워서 잘 장사를 하고 있는 건 좋은데 NFT를 NFT 장사를 하려고 클레이를 만들었나? 굳이 그러면 왜 클레이를 만들었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더리움 같은 걸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카카오톡에다가 이더리움 지갑을 연결하지 굳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클레이를 만들어서 고작 고작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NFT를 하려고 클레이의 어떤 확장성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건데 여하튼 그건 클레이 쪽 얘기고 SNS에다가 이더리움 지갑이 됐던 클레이 지갑이 됐던 NFT하고 관련된 뭔가 비즈니스를 하기에 딱 좋은 구조잖아요. 그런 걸 물어본 거예요. 잭도씨한테. 그랬더니 잭도씨가 단호하게 거부하거든요. 야 내가 비트코인 라이트 지갑을 붙이는 한이 있어도 이더리움 지갑은 내가 안 붙일 거야 라는 식으로 답을 하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더리움을 그렇게 증오하니? 그랬더니 또 잭도씨가 증오하는 건 아니고 나는 하나에만 집중해. 비트코인에만 집중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난번에 그 3자 토론 때도 그렇지만 7월 말에 있었던 일론 머스크랑 한 것도 일론 머스크하고 캐시우드랑 같이 한 3자 토론에서도 이 양반이 비트코인 근본주의자 탈중앙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걸 보여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비트코인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다른 것들은 집중해 보지 않는다. 나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라이트닝 또 탈중화된 금융 서비스 플랫폼 자기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이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죠. 약간 뭐 거기에 한 번 꽂히면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주말 중에 이런 토론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준영에서 봤을 때에 사실 트위터에 이더리움 지갑이 붙으면 엄청날 텐데요. 잭도씨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완전히 죽어버렸지만 페이스북이 자체 암호화폐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그게 지금 거의 펜딩 상태잖아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비해서 잭도씨는 열심히 이런 쪽에 자기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중에 아까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번 주 일정 중에 예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얘가 뭐냐면 이제 연준 일정표인데요. 이번 주 화요일 17일 날 제론 파워르 장의 공개석상에 다시 나옵니다. 그때 그거는 이제 뭐 경제와 관련된 거이긴 한데 교육하는 사람들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 같은 걸 하는데 금융 교육 선생님들 모아놓고 연설을 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뭐 테이퍼링과 관련된 얘기를 혹시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연준은 지금 그 다음 주에 있을 26, 27일 날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워르 장이 무언가 연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일정하고 같이 이 8월 17일 화요일 날 연준은 장의 공개석상에 나온다는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어서 그 다음 주 일정들을 보면은 다음 주 일정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요일 날 잔뜩 그 무슨 리테일 세일즈와 관련된 경제지표 발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FMC의 그 회의록 발표가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FMC 회의의 회의록 그러니까 이때 테이퍼링하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제 관심인 건데요. 지금 연준의 그 지방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 연준 내부의 인사들은 테이퍼링을 빨리 하자는 얘기를 대놓고 합니다. 그런데 파워르 장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게 아니라 묵묵부답이죠. 경제지표를 볼 거야 뭐 지표에 달려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닌 매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런 태도가 이제 파월 의장을 지금 연준 의장 자리에 앉힌 거이기도 하지만 그 민주당 내 강경파 일각에서는 그래서 파워를 내쳐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강하게 규제도 하고 그 소수 소수자들을 위해서 경제정책도 좀 강력하게 펴고 이래야 되는데 파월 의장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좀 좌우의 얘기를 다 들으면서 가는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의원들한테 찍힌 거죠. 너 너무 친월가족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 18일 FOMC 회의로 보고 다음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 이거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전체 금융시장이 지금 이걸 보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국내 뉴스로 보면 제가 주말에 쓴 기사이기도 한데요. 국내 주식 투자자들 국내 투자자들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봄에도 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물론 이게 한국예탁원의 TOP50 그러니까 가장 많이 외국 주식 사는 거 50종목 리스트에 이게 등장을 해서 나타난 건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을 샀어도 미미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 이 통계가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정도 샀냐면 한 450억 원어치 정도 샀어요. 이게 주간단인데요. 아마존 구글이죠. 알파벳 그 다음에 모더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4등을 하고 있거든요. 매수 규모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순매수 규모가 한 420억 원 정도. 여하튼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산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산다는 얘기잖아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지금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결국은 이 회사 주가를 주가랑 마찬가지니까 지금 보고 계신 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주가와 비트코인의 가격을 같이 그려놓은 거거든요. 보면 거의 같아요. 움직임이.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비트코인을 사니까. 그런데 연초 대비로 하면 비트코인이 오히려 주가 상승률보다 낮도록 돼 있는데 8월 초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MSTR을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한 게 8월 초인데 8월 초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이 20%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MSTR은 한 8% 오른 거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걸 보고 MSTR을 산 거 같은데 그냥 비트코인을 바로 사도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애매하니까 지갑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바로 주식을 사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간파가 됐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비트코인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ETF인데 아직 ETF는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식의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는 ETF도 허용을 안 하니까요. 제가 한참 전에 한 두 달 됐나요? 한화자산 운용에서 비트코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신청했다가 빠꾸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출시를 못하셨죠. 뭐 그런 것처럼 좀 너무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게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MSTR 주식을 사느니 바로 그냥 비트코인을 사도 되는데 그러면 수익률이 더 높은데 그걸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뉴스는 사실 주식시장 우리 디지털 자산시장하고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닌데요. 주말 사이에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는데 반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텔레반이 수도 카불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이데일리 특파원이 쓴 기사는 이런 식으로 썼어요. 치욕의 탈출이다. 왜 이게 치욕이냐. 역사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미국이 1970년대 베트남 60년대 후반 70년대 이렇게 베트남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때는 냉전시대니까요. 베트남 전쟁에서 졌잖아요. 미군이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진 적이 없는데 베트남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가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헬기 타고 도망가고 치욕스러운 탈출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재연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탈레반한테 밀려가지고 미국이 도망가듯이 빠져나가는 참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 어려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소련도 옛날에 아프간에 잘못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물러났거든요. 미국이 이번에 이렇게 된 건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진주한 이유는 9.11 테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 파병가 있는 군인들이 이게 가장 오래됐다고 하거든요. 도대체 아프가니스탄이 왜 이렇게 오래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탈출을 하면서 정말 미국 최강 미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게 있다. 이 탈레반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는 별도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고 그런데 어쨌든 이 아프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없는 나라에서 미국이 이렇게 도망치듯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 역사가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에서의 철군하고도 관련이 기시감을 주는데요. 사실은 1971년 8월 15일날 미국에 이런 일이 사실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저희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블록미디어에 자세하게 기사가 써져 있는데요. 미국이 달러하고 금을 교환해 주는 거를 이날을 기점으로 중지합니다. 과거에는 미국 달러가 금에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달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금을 더 이상 교환을 못 해주니까 이걸 중지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는 그냥 종이에요. 종이 금이 붙어 있는 게 아니다고 옛날에는 금이 붙어 있었지만 달러를 제시하면 미국 정부가 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1971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그런 거 없어졌어요. 그냥 종이에요. 금하고 관계없이 이걸 기점으로 미국은 달러를 계속 그냥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머니 프린팅이 이때부터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요.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슬슬슬 너무 달러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보존이 될 수 있겠어? 이런 고민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는 예를 반드시 촉발시켜요. 인플레가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불어난 달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에 대한 문제가 답이 없어요. 답이 이거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게 디지털 자산이고 비트코인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탈레반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하는 거 그게 베트남 전쟁하고 관련이 있고 베트남 전쟁도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정지 금하고 바꿔주는 거를 정지시키는 거 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이때 미국이 왜 달러하고 금 바꾸는 거를 중지시켰냐면 인플레이션도 있었지만 미국이 전쟁 비용 마련을 하려고 달러를 막 발행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때 무역 적자도 많았고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을 진행하면서 서방 국가들 물건을 막 사줬거든요. 미국이 형님 노릇을 하면서 막 사줬다고 전쟁 때문에 피폐해진 유럽이라든가 한국도 우리나라도 그때 득을 받죠. 왜냐하면 경제개발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니까 막 경제개발을 하면서 그걸 다 미국에 팔아먹었으니까 신발 이런 거요. 미국이 그런 식으로 달러를 막 살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글로벌 통화가 된 건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금이 모자라잖아요. 금하고 달러가 붙어있어야 되니까 그게 중지가 된 거죠. 71년을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달러를 많이 발행한 게 촉발이 된 게 베트남전쟁도 있단 말이죠. 지금은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달러를 발행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다시 지금 이런 달러 살포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으로서의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스토리텔링은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있을 때에는 투자 수익에 대한 것도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앞에서는 벌고 있는 것 같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요. 그걸로 투자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투자 수익이 20%가 났어. 근데 그 사이에 물가가 10% 올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번 건 10%밖에 안 되거든요. 갉아먹잖아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플레의 방어가 가능한 화폐 구매력을 유지하면서 내 돈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고민을 월가도 지금 한다는 거죠. 그런 고민 중에 일부가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고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부류의 투자자들을 스마트웨이드라고 계속 불러왔죠. 이 사람들이 금융에 대한 경험이 있고 이런 경험들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닉슨의 금태원 정지 이런 거 달러의 해계모니가 약해지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네 지금 시간 오전 6시 51분이고요. 오늘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가 주간 단위로 진행되는 일정이나 주말에 있었던 뉴스를 중심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녹화 방송이고요. 오후에도 제가 상황 봐서 시장에 좀 변동이 있으면 휴일이지만 오후 방송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제이제이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